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오늘은 제 38자 난초여행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양에서도 판매도 많이 했고 또 계속 판매를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또 유튜브 상으로 판매를 해서 당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저희 유튜브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직접 보고 영상을 봐가면서 구매를 요청해가지고 일부 몇 개를 유튜브 상으로 실시간으로 판매를 했는데 저희들이 고프로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 우리가 기기 다루는 거기에 조금 미스가 일어나가지고 동영상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실시간이 끊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방송이 조금 엉망이 되었는데 이번에 부터는 저희가 아마 금요일 쯤에 저희들이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6시에 정확하게 안 있으면 6시쯤이나 이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판매, 녹화 판매를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실시간은 안 하고 녹화 판매를 당분간 저희들이 컴퓨터를 다시 하나 더 해가지고 사가지고 구글 할 수 있게끔 실시간을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한번 조치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처음에 필 때는 오늘 아침에 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늦게 피었는데 아침에 놓을 때는 그이 조금 연한 패럴라를 폈는데 이렇게 점차 점차 안 있으면 이렇게 물 들어가는 그 진한 패럴라가 될 거예요. 이제 그이 연한 티포 색상으로 이제 돌아가신다고 보면 돌아간다고 보면 될 거예요. 요게 8월달에 꽃이 나오다가 한번 무너지고 두 번째 꽃들을 잡아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여기에 보시면은 8월달에 한번 잠깐 무너졌다가 한번 더 피었던 거예요. 꽃 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송이라서 그랬는데 그렇는가 그건 모르지만은 지금 거의 한 다 이제 이게 페탈이 폐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페탈이 완전히 반듯하게 폐지면 이렇게 반듯하게 폐지는 것들면은 약 지난해 저쪽에 사천에 있을 때도 이 꽃이 피었었는데 약 14cm 한송이 피면 꽃이 조금 더 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아이가 화양을 완전하게 잡지는 못하고 조금씩 이제 요래 가지고 자료가 가지고 한 4, 5일 후에 배워놓으면 완전하게 반듯하게 피해질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녹화방송 때는 아주 예쁘게 피겠죠. 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다들 이제 조금치 꽃대들이 저희들이 부양에서 꽃대가 있는 아이들을 움직이던 아이들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되드러기면은 꽃대가 움직이고 꽃이 우리 약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될 때까지는 물을 주지 마세요. 꽃이 움직이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셔야 예쁜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예쁜 꽃이 피고 반듯하게 꽃이 피는데 물을 주는 것들은 중간에 아니십니까 꽃이 낙하 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되드러기면은 물을 주지 마시고 아니십니까 길러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발버를 튼튼하게 길러나기 때문에 꽃들을 피울 수 있는 영양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비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거의 안 주셔도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부양에서 판매했던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많이 판매됐나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꽃이 이제 저희들이 피가져 놓을 그런 아이예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이쪽에 보면은 봉울리들이 꽃 봉울리들이 저 안에서도 이제 보시면 그렇게 보이시죠. 저렇게 되면 물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주지 말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약한 자리를 잡을 때는 물을 한번 더 주셔도 흠뻑 주셔도 될 거예요. 돼가지고 이게 크면서 줄기가 하얗게 될 거예요. 하얗게 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추워서 이제 꽃이 나오면은 물을 계속 주다 보면 밸브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거처럼 밸브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꽃이 나옵니다. 꽃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는 꽃이 나올 때는 확실히 안 있습니까. 그죠? 이게 밸브 끝이 안 있으면 몽뚱하게 나옵니다. 꽃이 안 되는 아이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는 아이들은 여기에 보면 합작하죠. 요는 아이들은 꽃이 안 되고 다시 한번 신화를 더 커야 될 거예요. 커야 되기 때문에 요는 아이들은 또다시 이제 조금 물을 안정시켜 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시고 요즘은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냥 신화에만 물이 안 닿게끔 해 가지고 숫대에 조금씩 조금씩 숫대가 안 마를 정도로 그렇게 주셔도 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절 잘 하셔가지고 꽃들 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드려 보이겠습니다. 요 아이들도 물을 조금 안 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직까지 잎이 반듯하게 안 펴졌다니까 안에 위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게 되면 물 위에서는 주시면 안 되고 뿌리 쪼그름 해 가지고 여기에 부양에 받아 가신 분들은 종이컵 요 작은 젤자고 그라나 소분에서는 중간 그 중분이에요. 중분에 여기에서 아 중분이 아니라 소분이에요. 소분이라 가지고 여기에서는 그 종이컵 한 컵 정도라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딸기데아나 이런 물접시를 받아 놨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한 젖이 들어가고 나면 올려 가지고 주고 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금방 발부가 복원이 확 될 거예요. 되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발부가 완성이 되어 간 것도 있고 지금 신화가 나는 아이들도 있고 있으면 이랬는데 신화가 나는 거는 물을 조금 가급적 조심하고 그렇게 이래 가지고 신화에 물이 안 닿게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어 되고 어 여기도 꽃들이 쌍대로 쌍으로 달고 노네 음 어 요 아이는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판매되고 판매되어 가지고 꽃이 피울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들이 우리가 우리가 꽃 보려고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꽃이 쌍대로 나옵니다. 쌍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 부양해는 부양해하고 꽃이 나오는 위주로 전시할 때 전시품 몇 가지만 한 열 개 정도만 두고 저희들이 꽃이 올해 우리나라 저희들이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 정말 저는 우크라나라 꽃을 한번 피와 보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꽃이 피는 꽃 봉우리가 붙은 개체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뭐 다수 또 어떤 분은 이래 가지고 뭐 세력이 좋아 가지고 신화가 나는 분들도 있고 새 다시 새 신화가 나는 분들이 해 가지고 그 신화도 잘 기르면은 올해 꽃을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안 늦습니다. 시간이 안 늦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가지고 물 많이 주면은 꽃 망합니다. 요거는 팁으로 핀 건데 요거는 프린셉스 타입이에요. 이게 잎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꽃인데 우리 카페 회원님 중에서 갈비님이라고 여기에서 꽃들 조금 많이 망가뜨린 상태에서 꽃이 나와 나니까 조금 꽃이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뭐 어제 향 맡다 보니까 향은 엄청나게 좋은 향이 났었습니다. 나고 오늘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 그 물을 물을 그 물주기는 거의 대두리기 면은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아니 있습니까? 이게 발부가 커 가는 거 진행되어 가는 거 아니 있습니까? 뭐 그걸 봐 가지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물을 쭉 조금씩 주어 가지고 발부를 완성시기가 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오늘 오늘 이번에는 꽃에 물 주기 위해서 물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숯대가 뽀속뽀속 많이 말랐는데 우리 부양 토분에 쓰고 또 오늘 날이 흐리니까 숯대가 아니 있습니까? 섭을 빨아들어 가지고 숯대가 약간 꼼꼼한 물 준 것처럼 아니 있습니까? 숯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때는 정말 아니 있습니까? 안에 뿌리가 열심히 아니 있습니까? 안에 숯대 속에 섭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바깥에 나와서 자기들이 자랄 수 있는 최고로 자랄 수 있는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돕니다. 우리 부양에서 뿌리가 노출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공기 통기성이 좋고 안에서 수분을 적당한 수분은 물을 안 줘도 섭한 날은 안에서 그 섭을 유지를 시켜 주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나오고 그 안에 섭이 있는 거기에서 뿌리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공중으로 탈출을 하고 그래 안 합니다. 뿌리가 공중으로 탈출을 하는 이유는 물을 많이 뿌려서 그렇습니다. 물을 많이 뿌리면 자기들이 바깥에 살기 위해서 야생에서 공중에서 뿌리가 공중에 탈출이 되어 있으면 걔네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서 주거 환경 안에서 기르기 때문에 뿌리가 바깥에 이래서 막 나와도 안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잡아 죽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야생에서 뿌리가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난초들은 하나도 안 있습니까? 그렇게 뿌리가 막 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되면 바람 불면 떨어져 가지고 그 난초가 하나도 안 있습니까? 온전하게 살아 있는 난초들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되돌아가면 물을 적당하게 주어가면서 뿌리가 떴다 싶으면 물을 말리시면 물을 말리면 뿌리가 진정됩니다. 진정되어 가지고 숫대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되돌아가면 조금 조금 줄이 가면서 주세요. 나중에 발버도 건강한 발버도 되고 키도 안 있으면 푹 커지고 나중에 키를 키워 나면 꽃도 어마하게 커집니다. 커지고 예쁜 꽃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이 크다고 분이 크고 좋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발버도 세력만 유지해 주면은 이렇게 다 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꽃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꽃들은 다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꼭 굳이 이래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고 되돌아가면은 여름에 물 주시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저희들이 유튜브 상으로도 내년에는 만약에 유튜브 상으로 하는 거면은 내년 여름에 워크레나를 키울 때 물주기 동영상 물주기 영상은 더 혹독하게 아마 안 했습니까? 기를 거예요. 물을 안 주는 방법 해 가지고 그렇게 기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올해 제가 물을 이것만큼 주지 마라 그러는 거면은 주지 마라 그러는 거면 제 유튜브를 따라 했을 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적당하게 물을 주고 해 가지고 올해 저희 워크레나들이 밟우가 그렇게 살이 찌지를 못 했었어요. 살이 찌지를 못 했는데 정말 지난해는 계란이나 당구공이 포켓불 정도는 다 키웠었는데 올해는 물을 좀 자주 줍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 이래 가지고 밟우를 그렇게 많이 키우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에는 또다시 인자 제가 정말 기르는 밟우식으로 아니 있습니까? 제가 영상 찍는 것처럼 아니 있습니까? 그렇게 갈 거에요. 어 그 여기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은 아 여기에 부양 능력입니다. 그죠? 부양 능력이라 가지고 어 지금 여기에 병이 붙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화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죽을 죽을 그게 인자 그게 인자 그걸 아마 피하는 것 같습니다. 피하는 거 가지고 어 요거 이정도 되는 것들은 큰 대주로 되겠네요. 대주가 되면 볼만 하겠습니다. 그 안으로 조금만 되돌아 가 가지고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물을 안 줘도 물을 안 줘도 밟우 밟우가 아니 있습니까? 정말 작가는 여기 오시는 오늘 손님 한 분 중에서 올해 정말 아니 있습니까? 그죠? 제가 물을 안 주서 죽이면 물을 안 주서 죽으면 제가 변상해 드린다 그러니까 물을 아니 있습니까? 정말 안 줬답니다. 안 주고 올해 뭐 이렇게 쳐다보니 물을 뭐 채 안 있습니까? 뭐 다섯 여섯 번도 안 줬다 는 뭐 그러는데 꽃대가 일곱 개나 올라온답니다. 어 제가 너무 너무 많이 이제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저보다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저는 여기도 그 세미알바인데 세미알바인데 이래가 부작이인데 꽃 나옵니다. 꽃 나오고 어 저희들 이제 이것도 쳐다보면 아직까지 물을 안 주니까 뿌리가 살아서 많이 움직여 갑니다. 움직여 가고 여기 한번 봐 보세요. 뭐 지금 이제 살이 한참 돼 가지고 요것도 12월달 전시회에서 빨리 이제 제가 깨워야 꽃들 전시회 때 이제 꽃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밸브가 정말 터집니다. 여기 시나뿌리 뿌리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도 밸브 보이시죠 아무야 우리 그 오신 분들은 요 밸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직선으로 안 있습니까? 똑바로 안 있습니까? 가는 그런 뿌리들이고 음 여기 보면은 하나를 아까 저번에 매번 방송하면서 그러는데 음 세미알바입니다. 세미알바 밸브 한번 봐보세요. 그죠? 세미알바 밸브가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세미알바 밸브가 이렇게 이렇게 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쳐다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안에 묵은 밸브의 꽃 나오죠. 이거 묵은 새 밸브 아니에요. 묵은 밸브예요. 또 그 밑에 또 묵은 묵은 밸브에서 또 꽃에 또 밀어냈습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최고 전진해서 꽃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저 뒤에 백에서도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신화 전진을 밀어내서 올해 저희들이 고거는 새 밸브를 받은 상태예요. 받을 하니까 뒤에 작년에서 꽃이 못 빚던 거 꽃 나오고 올해 전진 두 개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세력만 좋아지고 물주기만 정확하게 하면 안 있으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풍성한 꽃들을 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요것도 지금 밸브가 완성이 다 돼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물을 꺼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시점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요것이 멋진 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밸브가 지금 거의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멋지게 예쁘게 한번 피어보겠습니다. 피어보고 저희들 이제 지금 하나 둘씩 안 있습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피기 시작하는데 피기가 무섭게 했습니까? 빠져나가 버리고 요것도 핀재가 지금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 돼가지고 향을 멋지게 피워 주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맥시마 누브라 올해 꽃 잔치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또 요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 밑에 하고 신화도 여기에 수리빡빡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요것도 이게 조금 늦게 피어지면 전시에 딱 맞춰지겠는데 요 아이는 아마 전시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일본 갈 때마다 맥시마 누브라는 한 개씩 꼭꼭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입해서 가지고 가지고 맥시마 누브라는 저희 집에 좀 수량이 좀 됩니다. 되기 때문에 뭐 아 저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조금 분을 흐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저희 부양에서 음 한 가지 또 말씀 드리는 거 말씀 드리는 거는 결국 부양의 우크라나가 비싸다는 한간에 이게 심플이라고 보면 부양 사토 나벨을 달고 두 밟을 잘라가지고 18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꽃이 필수이거나 최소한 기본은 기본이 네 밟을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밟을 이상이 돼가지고 일단 다 받아 보셨는데 네 밟을 해서 다섯 밟을 이상 돼가지고 거의 한 20만원에선 나갔습니다. 제가 2만원을 더 붙여가지고 판매하는게 그게 비싸다는 거라면 제가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 꽃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꽃들 소비자가 사서 가지고 얼마만큼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단하지 않습니다. 절단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 반려거버가 어 네 밟을 최고 적게는 네 밟을 해서 어 거의 뭐 그 이유라 있습니까? 뭐 여섯 일곱밟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거의 한 20만원 선에서 조금 카페 카페 회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립니다. 아 부양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렴하게 사실려면 부양 카페 네이버 카페 부양란 농원에 그 들어오세요. 거기 오시면은 일반 유튜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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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뭐 다른 이제 식물 그 매장에서 파는 것 보다는 한 하분에 약 4,5만원 정도 아니십니까? 그죠?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어 부양란 네이버 카페 부양란 농원 검색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세요. 거기서는 매일 오늘은 매일 판매를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셀룰레아 셀룰레아 10만원 미만원 미만원에서 다 판매를 했습니다. 올려가지고 다 매진 돼서 10개 올린다 10개 다 매진 됐습니다. 그쪽에 오시면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양란 네이버 카페 부양란 농원 해가지고 검색해 가지고 가입하시고 가입할 때 좀 많이 복잡합니다. 거기에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실명 제일 위에 닉네임 뒤에다가 실명을 분명히 꼭 붙이셔야 돼요. 그 닉네임 뒤에다가 실명을 꼭 붙이셔야 되는데 그리 안하면 등음 자체를 시켜 드리지를 않습니다. 등음 양식을 작성하실 때 거기에 네이버에 비공개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가입을 안 시켜 드립니다. 안 시켜 드리고 또 거기에 블로그 승점 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가입을 안 시켜 드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가입 양식에 되도록이면 다 위배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은 곳 많이 이제 보시고 선택하셔가지고 예쁜 취미를 하시면 되는 거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물주기를 물주기 아니십니까 난초여행을 여기까지 맞쟁을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아무튼 추석전에 또 방송을 하겠지만 이 방송 보시면 보시는 분 모든 분 우리 지금 추석 잘 쉬십시오. 건강한 추석 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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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